이 영상은 서스텐 패스 하이라이트 무편집 영상입니다. 15분동안 정상부터 점심 먹는 데까지 촬영했습니다. 이 영상은 서스텐 패스 하이라이트 무편집 영상입니다. 여기가? 여기가 서스텐 패스야. 완료. 여기 경제 죽인다. 와우 폭포. 와우 폭포. 와우 폭포. 와우. 레코딩 끝나면 그냥 와 와 소리만 들릴 것 같아. 아니 폭포가 인공 폭포처럼 저기 좀 쏟아져. 아우 쏟아져 폭포 좀 봐라. 어? 역시. 폭포. 폭포가 인공 폭포 같아. 인공 폭포.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. 그니까. 그니까. 인공 폭포스럽다 이거죠? 어 인공 폭포스럽다. 그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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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네요. 아주 좋네. 길이 아주 좋다고요. 네. 저 두 인간다는 사라졌네? 사라졌어. 네. 우린 천천히 갈리면 됩니다. 어 천천히 가야지 뭐. 깊은 해업길. 네. 제가 뒤에서 방어 해드리고 계시니까 천천히. 안전하게 타십시오. 제가 뒤에서 방어 다 해드리고 계시던 시스템이. 내려갈 때는. 앞에만 보고. 앞에 정경이 정말. 와 내려가기 가깝다 진짜. 너무 좋다. 어 저기. 뭐 있는데. 저기 또. 쌀깐. 저기 빙하. 빙하층이 아직. 위에 살아있어. 엔. 여기 빙하층이 아직. 에. 괜찮을 거 같아. 네. 여기 빙하는. 쌀깐.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 꺼내. 좌우에서 우리가 내려가네. 어..먹..먹는 데는 아니고..먹..먹구..먹구.. 여기 식당이다! 어디가요? 여기? 식당은 맞는 거 같은데 문을 안 연 거 같애 식당이 없어 어떻게 하지? 가? 오케이 그럼 출발 할게요 그럼 알..파..셀..뭐야 저게 뭐하러 써있는거야 알겠어 알겠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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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.. 알았어.. 알겠어.. 터널 터널 두카테 저거 두카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BMW야 XR 터널 안에서 구분계에 있으면 위험하더라 나 아까 위험할 뻔 했어 그래서 아 맞아요 터널 안에서 갑자기 터널 뽑아지니까 저거 진짜 깜짝났어요 진짜 차에서 붙이는 줄 알고 아 못 볼 뻔 더이상 못 볼 뻔 했어 아까 맞아요 뭐하니깐요 갑자기 터널 나오니까 어두워져서 어두운데 완전히 볼이 90도로 확 꺾이더라고 그래서 어 뭐야 당황했지 순간 그리고 금발 봤지 금발 봤는데 반대쪽에서 차가 너무 오고 있었어요 응 아 진짜 차들이 많네 아 저기 흘러내리는 폭포들 좀 봐 폭포라기는 뭐하고 눈녹은 눈녹은 흘러내리는 이거는 완전히 저 바위산이네 아이고 북벽 같은 느낌이네 우와 와 진짜 멋있다 여기 저런거 한 1000m씩 돼 높이가 저런게 어 뒤에 포르쉐가 붙었어 아 앞에 계속치 뭔가 앞에 투월 안하고 그냥 따라갈게요 아 이거 근데 너무한데 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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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럴까요 반대쪽에서 좀 앞에 차 올라오니까 블라인드 선호 지나고 좀 볼게요 보이러는 못참지 오케이 여기 헬핀요 헬핀 아 여기 헬핀 좋다 아아 좋다 헬핀 헬핀 이놈기 헬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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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 아 아 아 앞에 차 오나요? 앞에 차 없습니다 끈색 차량 함께 올라갑니다 뚝 뚝 고객님 길 아니에요? 길 아니에요? 응? 아니 시험 확보하느라 방문 안 나오지 뭐 와 저 바위산 거기다 찍고 있지? 네 네 턱주가리에서 앞에 다 찍고 있습니다 이 360 카메라는 맛이 간 것 같아 저도 360 배터리 끝났어요 아니 난 배터리는 갈았는데 SD카드가 맛이 간 것 같았는데 어차피 턱주가리에서 찍고 있어요 다 찍히고 있습니다 덕주가리에서 그리고 제가 굉장히 근접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기형 거의 뭐 오토GP 수준으로 근접 촬영하고 있어요 바퀴 갈 정도로 이 정도면 바퀴 다 우아아아하 하 하 하 하 하 어 고아 나 여기도 죽이는데 어 아 하 아 아 아 아 야 이 앞에 너무 재밌게 생겼다 빨리 다니면은 진짜 재밌겠다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안낸DP okay 아 아 사기형 내가 근접차량 살벌하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이거 모토GP 수준으로 촬영하고 있어 뒷바퀴 붙어가지고 아 여기 헤어핀 헤어핀 많이 타이트해요 많이 타이트해 헤어핀 타이트합니다 조심하세요 네 오케이 살살 가고 있어요 도로 뒤에는 의식하지 마세요 하기형 내가 알아서 다 조절할 테니까 아니 알았어 내가 뒤에 보는 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일부러 붙어서 막고 있고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히 지금 그 모토GP 찍고 있어 응 이제 뜨뜻해졌다 내려왔더니 도면이 되게 좋네요 도면이 되게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상패스가 이렇게도 도면이 좋아 워우 범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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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땄다 아우 재밌다 강원도랑 맛이 또 틀리네요 강원도랑 또 맛이 쓰려 미국이랑도 많이 쓰렸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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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괜찮나봐요 어 여기 뭐 세운 데 있어? 여기 주차장 여기요 여기요 한바퀴 더 세우 또 세우 그냥 여기다 세우면 되지 뭐 거기까지 네 그걸로 갈게요 저기다 세우세요 그냥 어? 여기 열어 뭐 뭐 책장인가? 예 왓지 있어 예 밥 먹는 데 있더라고 열었어? 열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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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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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고기 건물 옆에 저는 재훈이 형님 따라서 여기 앞에다 세울게요 그냥 여기다 세울까요? 네 다시 내려오는데? 일요일요일요 세웁시다 네 아 시간이 있으면 다시 반대로 한 번 더 올라가도 좋은데 그치? 너도 한 번 더 타고 싶어요 근데 시간은 시간이야 뭐 아니 이런 패스 두 개 더 탄다니깐 아 그래요? 근데 저게 제일 유명한 패스이긴 해요 세 개 중에 저게 넘버원 보호티드 한 번 여러 번 타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아 잘 탔다 아 또 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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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